그쪽으로 차 하나 또 하나 오케이 안 돼 기절 차 타고 움직일란까보다 와우 나무디 잡아 줄일 수 있어요 나무디? 아까 제일 첫 번째 걔들 나무디 한 명 있어요 기절 나무디 기절 기절 조심해요 여기 있을 줄 안다 기절 나무디 차 있어요 거기? 여기 벅이 안 돼 있어요 공장으로 갈까? 어디로 갔다 공장으로 갈까? 공장으로 갈까? 공장으로 갈까? 공장으로 갈까? 공장으로 갈까? 제가 또 운전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모장이여 야 너 컨삼 눌러 어떤 거 조회했어요? 페이스북 페이스북 아 아 아 오 운전 못하는 걸로 1등 아니요 새끼들 사람들이 이사람처럼 운전 좀 해보라고 퍼니 모먼트 그것만 하는 거지 오 왼쪽에 차다 저한테 이렇게 후진 차 바샤를 받아버릴래요? 한 파티 타고 있는데 쟤들 와아 고거 가자 가자 막아요 우리 앞에 차 한 데부터 있어요 유에이지 제가 네 명이랑 같이 죽을게요 여러분 그 전 뭐 무기 구한 거 없어요? 권총 어? 밀타로 가는건가? 저기 총없어요 지금 한 명밖에 없는데? 그냥 가죠 야앗! 아앗! 낙하산으로 밀타 땡기는 애들이 있다 밀타 지나갈 때 조심하세요 밀타 센터로 지나가지 마세요 밀타 센터 지나가지 마세요 센터 절대 내려 내려 아 뒤로 맡겨야겠네 일단 센터로 절대 지나가지 마세요 절대 아하 아하 죽어요 거기 한파트 땡겼어요 여기 공장은요 안에 없겠지? 몰라 들어가 봐 자 확인하고 올게요 몸으로 여기 AK하나 내일 시참할거에요 1인칭 모드 여기 먹을게 없구나 여기 그거 껴요 모장님 잘못하면 아니요 이거 안 껴요 바꼈어요 아 바꼈어요? 이거 그냥 수점하면 나올 수 있어요 어 저번에 저번에 빅헤드가 막 이거 들어가 보라고 해서 들어가봤더니 너 껴다고 막 롤르더니 제가 나오니까 다 감아야된데 그 3층 건물 거기요? 그게 수점에도 막 비벼져서 안될데 있어서 저번에 으흠 겨우 겨우 빠져나 같이 봐요 같이 열려 이거 채움 네 저도 아 저 근데 갑박 없어요 지금 빨리 주세요 빨리 덱퀵! 이 양말이야 그냥 덱퀵! 아 그냥 덱퀵 이제 없는건가 그러네 오케이 저한테 AR 덱퀵 하나 있음 저저 저 좀 여기 오케이 풀파츠 개꿀 이제 AR 약은 다 얼마나 있어요? 저 갑박 없어요 저요 나 약 하나도 없어 100 저 314 망했다 314 기름 기름 아 기름 나 의륜키타 하나 붕대 15개일거야 저 210 아 2 0 1 100 개그지네 빨강핑 바로 오케이 빨강핑 반대편이 좋지 않을까요? 아 반대편도 차고집 있잖아요 네 두 번입니까 아 이거 아니 다행이다 빠르게 지나가야 돼 뒤쪽으로 돌아갑시다 오토바이 타고 가지 내려줘야 돼 오토바이 두 대다 적 있어요 적 거기 거기가 적 파밍했어 저기 그거 알아? 쪼님에 대한 그런게 있어 쪼님을 따라가면 무조건 죽어 음 그래서 저 쪼님 차는 절대 안타요 쪼님 차 타면은 죽어 가다가 총맞고 죽거나 어떻게든 죽어 이상해 아 저는 안죽는데 옆사람이 막 죽어요 여기 조끼 두 개 아 왜 차를 갖고 와놓고 차를 차고 안에 안집어놓는거에요 도대체 차고집을 왔는데 맛있어 애들 애들 있을까봐 아 뭐야 이거 밖에 우리 오토바이 어 뒤에 뒤에 어 빨라 유리창 그거 빵빵거리는거 한 400m까지 들려요 개꿀 그거 SMG 쏘는 소리랑 거의 비슷해요 애들 오지 않을까 요거면은 네 오겠죠 잡읍시다 사람이 빨리 왜케 사람이 빨리 주냐 핵 있나 사 사설이 285에서 일로 오진 않을거 같은데 285면 400m가 정확히 측정한건 아닌데 제가 지금 인게임에서 들었을 때 대충 그 정도였어요 차 그 소리 들리는게 그 차 시동소리 들리는게 200m인가 250m인가 그렇거든요 조끼 먹었어요 근데 아니요 저기 반대편 건물에 쪽 그거 있어요 네 일렉트로 근데 한 300 400 정도에서도 빵빵거리 소리 엄청 잘 들렸어요 저 5탄 들을까요 총 없어서 150발에 모아놨긴 했는데 저는 괜찮아요 270발 있어요 90발 어떤거에요 5탄? 네 150발 있거든요 저 갑니다 240발 총 바꾸려다가 스칸 안나와갖고 그냥 AK 쓰고 있는데 네 방정시간 안정해져 있어요 어 어 와라 와라 아 근데 이정도면 나쁘지 않은데 어 어 그정도 어 그정도 쏜다 위 위 위 300 300 300 300 제발 얘들아 나 반응을 먹으라고 반응을 미친 안보여 풀때문에 안보여 대놓고 서서 쓴다 예 에누드링크 반겨 먹었는데 근데 드링크도 없어서 저 오른쪽으로 돌께요 네 커벌 미 한대 머리 한대 머리 탈리건 아 좀 크게 돌께요 좀 크게 돌께요 네네 아까 약간 NW 300 있었어요 저쪽에서 어 체크 3대 뒤에서 오토바이 3대 아 아 아 나 카와 있었구나 맞네 오토바이 1평치 간다 얘네 나무 뒤 한명 오른쪽으로 두 명 돌아요 뭐야 누가 때린거야? 네 조셈님 봐주실 수 있어요 어느 쪽으로 돌아오는 거 헤드 하나 헤드 하나 투시하려면 지금 나무 뒤 바위 뒤 바위 뒤 나무 뒤 살아있어요 어디냐면은 어디냐면 이쪽 살리겠다 내가 갔나보다 연막 크게 돌아갈게요 오케이 빨간핑 1평집 조심 아니 지금 빨간핑 가는게 문제가 아니고 일단 저희 여기 먼저 잡죠 아 1평집 쏜다 지금 아니 걔가 계속 도니까 그럼 그쪽으로 안들어가시면 되는데 버기타워 톡 낀다 버기 개피 버기 개피 차 1평집 개피 그쪽으로 차 하나 또 하나 오케이 안 돼 차 타고 움직일 움직일란가 보다 여기 차 타지야 와우 그냥 나무 뒤 잡아 줄일 수 있어요 나무 뒤 아까 제일 첫번째 걔들 나무 뒤 한 명 있어요 나무 뒤 한 명 있어요 나무 뒤 기절 나무 뒤 기절 오장이 이거 조심해요 여기서 저 아까 계속 총을 날라왔어요 옆에서도 차 타고 가자 차 타고 이거 차 빼 놔야 돼 저쪽으로 1평집 반대 차차차 빼서오세요 자기장 출발했어요 저쪽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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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평집에 있어 1평집에 있어요 1평집에 있어요 여기 하나 있어 얘 나왔어 오른쪽으로 위 위 위 위 위 보기 300 300 300 300 해피 프리님 앞에 왼쪽 나무 300 1평집 안 보이게 각 잡으세요 지금 1평집에서 각 보이면 저희 삼각이에요 삼각 1평집 나왔어요 여기 나왔어 나무 총 해피 나무 뒤에 저희 뒤에 아직 있어요 나무 있는데 SW방향 100m 합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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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이 있어요 아직 2명 지금 1평집에 한 파티 8한테 다시 한 파티 그리고 제가 찍은 때 한 파티 3파티에요 저 달리는 애 먼저 달리는 애 다운 D 조심 SW조심 SW 먼저 보죠 SW 두명 있어요 다른 팀 다른 팀 SW 얘들이 아까 저있다 저 끝에 있다 아까 걔들이 달린 것 같은데 내가 두명 있다고 얘들 한 명 개피 세대 세대 그리고 1분 남았어요 저희 좀만 앞으로 가면 되고 시리약 좀 먹어두세요 아니 시리야 너 말고 뭐 뭐 먹을 거 없다 여기 구상 1,5개 없다 저 좀 드릴까요 뭐 있나 저 구상 5개 아 오케이 오케이 구상 5개 저 하나만 줄 거 있어요 네 여기 하나 하나하나 뿌릴게요 여기 제 것들 이따가 먹어두세요 한번 네 금방 달리던 애 먹기 힘들 거 없고 차 다 갖고 가죠 저희 여기 1평집 그 아랍에 노란색픽 1평집 있죠 네 어디가 우리 차 어디가 지금 모르고 지금 하나 주님이 탔어요 아 저 둘이 사람이 있어 있다고요? 네 사람이 있어 오토바이 아 있다 있다 사람 보인다 우리 우리 차는 저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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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평집 지금 들어갔어요 한 파티 4명 다 타세요 등선 밑으로 자리여볼게요 NW 빨리요 저 따라오세요 저 따라 난 차가 없어 님들 난 차가 없다니까요 님들 차 없다고요? 타 다 가져갔어 같이 안타고 왔어요? 니가 없지 님이 가능하잖아요 어 나는 나한테 못 가면 어디 갔어요 나는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요 오른쪽에서 손다 웹탕색 두 분 같이 있지 않았어요? 아 여기 여기 저 살릴 수 있어요 어 그거 파란색 다시아랑 예 그니까 그 그 그니까 저는 먼저 타고 갔었고 저희 저희집에서 나온 차가 있었잖아요 그 차 두 분 타고 오라고 그게 파란색 다시아가 우리꺼 에? 아니 파란색 다시아가 우리꺼였어요? 어 그게 우리꺼 연막 까야겠는데 이거 일부러 뚝배기 까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깐거죠? 알고 있어요 아 좀 뒤져 1평쯤 한 명 조졌고 한 명 눕혔어요 아나 수리탄 안 날아가네 1평쯤 두 명 살아있어요 연막 부려야겠다 딴 데 쏘는데 산 위쪽에 쏘는 것 같은데 이거 산 위에 있어요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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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방향 있어요 네 그쪽에 애들이 저 쏜 것 같아요 어 잘 쏘시던데 잘 쏘는던데 이렇게 해 여기 이 앞에 1평쯤에 있는거에요? 1평쯤에 있는거에요? 1평쯤 뒤에 그 N방향에 있어요 애들 아 그래요? N에 있다고요? 네 N에 있어요 지금 1평쯤 위에 1평쯤 위에 안에 다 제 배율이 없어서 1평쯤에 그 어디에요? 1평쯤 안에 있어요 165쪽 아니 165 150 있어요 거기 거기 제일 처음에 우리 아까 지났던 곳 거기 있어요 그 옆에 오토바이 한 데 있죠 오른쪽에 예 거기 1평쯤 아 오토바이 탔다 아 한 명 더 있어요 한 명 더 있어요 2랩 뚜껑 한 명 더 있어요 한 명 아직 안에 있어요 자기 그 우리 위에도 있다 N방향 일단 1평쯤 먼저 보죠 한 명 더 남아있어요 네 좀 있으면 나올거에요 지금 없는 척 하는거에요 2랩 뚜껑 한 명 더 있어요 2랩 뚜껑 2랩 뚜껑 거기 조심해요 여기 여기 끼고 있을게요 나올거에요 얘 나올거에요 이제 자기장 먹힌다 나왔다 나왔다 2명 2명이에요 1명 아니에요 1명 기절 오케이 다운 N방향 먼저 보죠 오케이 자리 나쁘지 않다 왼쪽으로 도는게 나을거 같은데 일단 죽었는데 얘네를 닦고 아 여기 박스 있네 아 여기 있다 앞에 한 명 누워있다 다운 개 왔어요 개 아 얘가 N쪽 그러면 이제 SW 이쪽만 보면 될거 같은데 여기 드림크 엄청 많아요 카구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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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템 내가 먹어야지 제가 오른쪽으로 클리어 하면서 돌아볼께요 그 한 분은 센터 쪽에서 SW 쪽 봐주시면 될거 같고 왼쪽으로 돌아오는것도 카구팔 소원기 소리 4배율 8배율 다 있어요 여기 이거 차 좀 써야겠다 이제 부스트를 쓸 시간이군 카구팔 소원기 자기장 북쪽 끝에 있는 것 같아요 4명인 5명 남았는데 1명 죽었고 소원기인가? 소리가 안들리네 SW 오케이 5인 줄 알겠다 아 4명 2파티에요 이 바로 밑에 있는데? 3명 아 찾았다 제 앞에 프리님 저기 나무 옆에 누워있어요 누워있는 것 같은데? 저기 길 반대편 240 네 빨간 핑크 하나 아 누워있어 누워있어 남 오른쪽 약간 안보여요 일어섰다 도로 건넌다 도로 건넌다 집 쏴야되요 아 갠피 2개 오우씨 마지막으로 오케이 나이스 잠깐만 피좀 채우고 살려 아 안되겠다 살릴게요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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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죠 20초 남았어요 고도로 반대편은 클리어 인거 같고 , 제가 5푸가격을 해봤습니다 저기 한놈 아닌가 아니네 아 찾았다 기절 기절? 그러면 라스트온이네? 네 제 앞에 하나 앞에 하나 더 있어요? 어 얘 가해둔 아 그럼 이쪽이구나 내가 쟤야지 얘 3명 아아아아아아 부스스로 잡고싶었는데 어쨌든 1등 역시나 역시나 지금 또 징크스 맞았죠? 저기요 아이씨 버리고 가라고 징크스 맞나